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천하정사 삼손이란 이야기에요 사사기 13장에서 6절 아니 16절 아니 16장 맞습니다 삼손은 누구보다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죠 삼손은 사자를 이긴 만큼 힘이 썼어요 아무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삼손은 블랙의 사람들도 다 이겼어요 블랙의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블랙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보다 너무 강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왜 할래요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삼손은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든 일이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드릴라라는 블랙의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드릴라에게 블랙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삼손의 힘이 없앤 방법을 알아내겠다면 많은 돈을 주겠다 드릴라는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드릴라는 삼손은 매일매일 졸랐어요 힘이 어디서 난지 말해달라고요 자꾸자꾸 귀찮게 했어요 삼손은 할 수 없이 말해주었어요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드릴라는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블랙의 사람들이 불렀어요 삼손은 잠시 깨어났지만 다시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던 삼손에게는 힘이 없어졌어요 블랙의 사람들은 산손을 잡아갔어요 블랙의 사람들은 삼손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다치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국식간에 힘든 일을 시키며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지우치고 그러는 사이에 조금씩 삼손 머리카락은 자랐어요 어느 날 블랙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는 우상을 섬기려고 거대한 신전에 모였어요 잔치를 벌이던 블랙의 사람들이 삼손을 불어내렸어요 삼손 너를 묶은 밧줄이라도 한번 끊어보라고 하하하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지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더 힘을 주세요 제 눈을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블랙의 사람들을 혼내주게 해주세요 그러자 삼손을 보면서는 힘이 다시 생겨났어요 삼손은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믿었어요 그러자 기둥이 무너졌어요 지붕이 무너졌어요 신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위로 무너졌어요 나오미를 따라간 룩 룩기 1장에서 4장 나는 집으로 가려간 룩 나오미가 말했어요 옛날에 고향 베들레헴이 큰 흉덩이 되어 나오는 남편과 아들 둘이 데리고 멀리 앞 땅으로 이사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모두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슬픈 일을 겪겠어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죠 우리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테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은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고향 이스라엘이 저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며느리 룩이 말했어요 그래서 룩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룩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해야 했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마침 수수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룩은 마을 보이발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나오미와 함께 먹었어요 룩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 보아스였어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니 룩은 정말 착한 여자분 보아스 생각했어요 룩은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는 룩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돈 보아주셨어요 보아스는 마음이 착한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무색에 말했어요 이스라엘 풍습은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게 되어 있다나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결혼하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너가 결혼했답니다 하나님은 룩에게 오베지라는 남자아기를 선물해주셨어요 할머니 나오미와 룩의 가정은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머나리 룩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무엘 사무엘 사랑 사무엘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어머머머머머 성전에서 하나 큰소리로 울먹기도 했어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 에가나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보살펴 주었지만 에가나의 다른 부인은 분리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나가 한나가 술을 뺏지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아주머니 술을 끝나셔야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전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전 너무나 괴롭고 슬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의 입장은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주실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정말 하나님은 한나이가 아기를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져 아기 이름을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다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지으셨어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아이가 되었어요 사나는 사무엘을 성전을 데려갔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성기를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엘리 제사장이 대답했어요 한나는 아기를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무엘의 선장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의 성기 성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와 함께 삼전해왔어요 한나는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만들어 왔어요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엘리 제사장은 축복해주길 바라겠어요 엘리 제사장은 말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새 아대가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전을 삼켰어요 사무엘은 저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번에 영광의 소년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은 17절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오늘은 재밌으셨나요? 초파나를 가져왔어요 초밥 하나 가져왔어요 초밥 초밥이 빨리 먹을게요 아 제가 패널을 다 준비했어요.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 달라요.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알부터. 알부터.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네 사실 안 먹은 거 다 아시죠? 이건 피규어예요. 봐봐요. 피규어죠. 근데 정매같이 멀리서 보면 정매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예요. 이게 원래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자석이 빠져가지고 제가 피규어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장식품같이. 근데 이게 페인트가 잘 보시면 빨간 부분이죠. 이게 왜 이럴까요? 근데 다음번엔 더 재밌는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 안녕. 안녕.